서강동 예찬길 마을학교는 2013년 7월부터 서강로 11길과 13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과 서강동 주민자치회가 연계해 마을에 있는 공방, 카페, 합주실, 베이커리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열어왔는데요. 2016년 1분기 예찬길 마을학교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 오니 관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2016년 1분기 예찬길 마을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서강동 예찬길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2014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마을학교를 알리게 됐습니다. 예찬길 마을학교는 지역 예술가와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의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점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서강동을 대표하는 마을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 예찬길 마을학교는 통기타 교실, 뒹굴뒹굴 어린이 동화 교실, 우크렐레 교실, 어린이 소품 만들기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수업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여름에 열릴 마을음악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2월 21일부터 서강동 주민센터에 내방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거주지 제한 없이 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비롯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는 무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사항은 동 홈페이지 및 서강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